와 또 선선선형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와 여러분들 내가 좀 설거지할게 오케이 하... 그랬다 소옷 연애 세계에 좀 탐구하... 뭐야 이거 짜리밍 어? 자, 중독 소실에 참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설청무 김민우입니다 화면을 안 켜시면은 강태가 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교재 검사 몇 분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온 김? 아 근데...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하하핳 어... 어... 오늘 그의 화려하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은수 진짜림 씨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? 짜리밍 어?!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하 짜리밍 동생 아니야? 거의 너무 닮아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당황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밤티씨 어떤 교재를 준비하셨죠? 어 백발백주 누가 봐도 중학생 교재에서 무조건 중학생 교재거든요? 배고파 다이어트님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? 뭐야 이거 거의 윤선생 아니야 얘들아 이거? 어 좋습니다 거의 윤선생 아니 어 오케이 네 이제 교재검사 끝이 났고 12시까지 열공 부탁드립니다. 하하하하하하 멈춰봐요 자기 나온거 알았어요 지금 자 침착하게 자 웃음짝 어? 뭐야 내 얼굴이 왜 나와 이거 뭐야 이거 어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상한거 아니지? 이상한거 아니지 이거 소옷 연애세계에 좀 탐구하... 뭐야 이거 하하하하 야 그러니까 좀 이상하 야 이거 더 이상하잖아 이거 뭐야 아우씨 아 내 표정 저렇게 하니까 더 이상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여러분들 어 뭐야 이거 영어는 이거 몇 문제는 못반데 지문을 그치? 이 정도면 여러분들 허수령 거의 날아갔어요 이거 음... 심해 공부법이 있었어? 여기로 들어갔어 이 사람 어우 각도는 미쳤다 야 이거는 스카이캐슬 예선 아니야? 오케이 잠깐만 아 이거 인스타 라이브잖아? 와! 야 뭐야 이거 아하하 이거 뭐 만들어놨어 하하하하 나보다 인스타 팔로워가 많다고? 얘 뭐야 얘 블랙핑크야? 하하하하 어 야 동업하자 내가 좀 설거지할게 오케이 응 그래그래 잘 되고 있어? 어 그래 일단 하하 그래 일단 야 먹지 말고 팔아야될거 아니야 아 아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어 좋아요 오 오 아 20학번 어 일단 새내기에요 20이에요 자 비오네 싸인그녀 자 하하 절대 공개하겠다 마인드 오 C대학 오 C대학 자 의문만을 풍겼습니다 C대학 넌 뭐야 너 무슨 대학이야 얘 뭐야 얘 하버드 하버드야? 진짜 아니지 하버드면 친하게 지내자 오케이 메이스 방송 주회수 동시 3개 이게 뭐야 이게 뭐 뭐야? 하하하하 와 수능 가림빵 영상 여러분들 이거 멜론 순위 조작 아니야 야 이거 위험하지 않냐 이거? 저는 시킨적이 없어요 저는 시킨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거 시킨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의도한게 없습니다 오늘 레전드 합방? 이거 뭡니까? 하하하하 어 오 자 드디어 오 여러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어떤 분이죠? 두근두근 두근두근 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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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소 한 번 날려 이게 팬도 있거든 은수야 미소 한 번 날려주자 하면 진짜 한 번만 봐주면 되는데 은수킴 진짜 미소 한 번이면 애들 끝장나는데 은수킴 아 은수킴 제발 돌아와줘 은수킴 몬스터 주식회사 공부법 있었어? 외계인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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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교재 준비하셨어? 외계인씨 야 덕업일치 뭐야 이거 어 이거는 완벽합니다 덕업일치 야 진짜 찐으로 외계 행성인데? 아까 얘 하버드 아니었어? 아이비리가 다 나오겠다 그죠 여러분들 버클리로 가네? 하버드에서 버클리로 가버리네 오 자 조성씨 뭐 보고있죠? 보여주세요 핸드폰 보여주세요 자 그대로 그대로 보여주.. 다른 스트리머를 보는거 용납하지 못합니다 짜리밍도 용서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어? 자 배경 지금 김소연씨 뭐하고 계시.. 어? 김소연씨 쳐먹고 있는거 같은데? 김소연씨 이거 배경을 빙자해서 뭐 먹고있네 김소연씨 어? 김소연씨 경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속에서 숨어서 먹어버리네 살다살다 와 이거 여러분들 이제 중독서실 배경속에서 숨어서 쳐먹고 있어요 어 유튜버 준비하는구나 야 이거 야 전형적인 여학생 책상 아니에요 여러분들? 어 화장품 널브러져있고 이거 여러분들 어 정리되지 않는 책상 오 리얼해요 두유 먹는 짜리미 공부하는거 맞나요? 자 어떤 교재 준비하시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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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관염절을 아는 문법이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락없는 재미인데요? 임소아씨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? 임소아씨 임소아씨 자 웃지말고 임소아씨 뭐야 웃참 뭐야 어? 교재 교재 임소아씨 뭐야 뭐야 소크라테스 아 센 고득수학사 아 고1 중3에서 고1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면 지금 3과정을 한다는건 중3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뭐하냐고 이거 랜선합방을 시청자가 시키네? 와 이 동시송출 뭐야 어 나가! 아 주석이 진짜 선 넘네 숭아빠님 오신거 같은데 여러분들? 잠깐만 어 가야지 어 그래그래 야 여기 나 맞지? 야 뭐야 야 나 아니야 여기? 너야? 어 예예예예 아 또 리듬아빠님 어서오세요 예예 어 대기업 되셨구나 예 저요? 어 대박 제대로 뽑는데 자 12시가 넘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색소폰자님 연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 텅 빈 내 가슴을 야망으로 채워 전부 야망으로 채워 야망으로 채워 야망으로 채워 거지같이 않았잖아 한 번도 There was wrong I got go 난 내가 진 줄 알았어 찰미 찰미 흐흫 아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어 추후에 또 컨텐츠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중독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고생 많으세요